목포시가 서울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자진검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 참석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 참석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했을 때에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목포시는 자진검사에 응할 경우 익명을 보장하고 조직적인 은폐나 허위 진술에 대비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